제조사에서 8만, 10만 탈수있대요 올해 마지막 화학산에 왔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말아야지 힘들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밤의 은하수가 잘 보인다는 계곡인데 파악산 터널 입구에 오면 이렇게 종자가 있습니다. 벌써 사진 찍고 계시네 네 올라가 볼게요 아 왜 이런데 끌고 왔어 힘들게 아 힘들어 엉덩이도 못 보겠던데 아이씨 아이씨 뭐하러 왔는지 동영상 찍으시는거에요? 안 찍어? 안 찍었지 샥샥샥샥 아 좋다 볕빛정원 야 아아 잠시만요 좀만 나오면 돼 화학산 안가세요? 여기가 화학산 아닌가요? 네 우리 정상 올라가려고 가는거죠 아 정상일거 이야 업무가 엄청 멋있네 아